꿀잠 명소 이곳은 바로 점점점입니다. 사진부터 보시죠. 한 남녀가 아주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.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? 집? 노노. 호텔? 노노. 룸카페? 절대 노노. 여기는 바로 지성의 요람 상하탑 대학 도서관이었던 겁니다. 아이고 정말 이 사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. 저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은 앵커 공부하는 곳인가요? 자는 곳인가요? 뭐 공부도 하고 자기도 하죠. 저도 많이 잤어요. 많이 자는데 책상에 딱 엎드려가지고 여기에 빨갛게 이렇게 손등에 빨갛게 올라오고 이마 빨갛게 올라오고 그렇게 자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은 저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저렇게 누워서 빈 여백이 있는 공간이죠. 같이 누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신체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또 저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또 저런 모습으로 남녀가 같이 있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서관이 졸릴 때는 이렇게 엎드려 자십시오. 저렇게 다리 뻗고 자는 것 도서관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저 사진 저희가 약간 편집을 했는데 저 원본 사진을 보면 또 이 말로 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좋습니다. 저 자세히 못해 놓을 수 없어요. 진심을 보면 그리고 또 저 사장님을 닫고 것이 별로 찍는 별다니까 그 다 Barry Conrad 육本을 찍는 게 진짜 여러분 너무 이